두 판넬로 나눠서 우측이예요 첫번째 판넬 제가 와인딩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는 피카의 비밀 매력이 숨어져 있습니다 22mm 이에요 온도는 지금 160도로 하고 있어요 수분 조절 한번 하시고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수분이 조금 더 있어서 잡으신 다음에 잘 보세요 덮개아이롱은 제가 지금 180도로 하고 있어요 잡으신 다음에 쭉 가려주세요 다시 한번 잡으신 다음에 쭉 포메요 일명 네 쭉 했어요 피카는 피카만의 매력이 있어서 어느데도 따라올 수 없는 매력이 있어요 잘 보세요 여기서 해서 이렇게 해서 와인딩이 이렇게 쭉 됐잖아요 자 보세요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끝 때문에 드렸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자 여기에 보면 손잡이에 스위치가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끌 거예요 둘 껐어요 쓴 상태에서 덮개 연예인 덮개를 딱 덮으시는 거예요 그럼 속에 있는 머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뜸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겉에 있는 것만 겉 모발만 이렇게 네 원장님들 걱정 없겠죠? 탄다 뭐 어떤 경화가 되겠다 걱정 없겠죠? 뜸 속에서는 은은한 열이 올라오면서 네 덮개아이롱의 이 180도에 온 대로 해서 네 어때요? 피카만의 장점이에요 피카만이 할 수 있는 네 피카만이 네 지금 속에 아이롱은 꺼져 있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벌써 다 건조가 됐어요 자 내 앞으로 당겼다 놓겠습니다 이렇게 쭉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자 25mm도 제가 지금 160으로 하고 있어요 자 수분 건조 한번 하시고 딱 잡으신 다음에 덮개아이롱 쭉 자 결을 잡고 있습니다 볼륨을 잡아주면서 동시에 네 결을 잡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딱 25mm 지금 160도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좀 훅 하고 올라오죠 끝이 그래서 자 여기서 끝이 다 들어갔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기 스위치 있죠? 얘를 이렇게 눌러주시면 꺼져요 자 껐어요 자 연애인 덕기에 덥습니다 180도입니다 자 놓고 그 다음에 한번 다려주시고 자 잡으신 다음에 난 조금 더 할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 이렇게 다려주시는 거예요 벌써 다 건조가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안정되게 피카만이 할 수 있는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자 좌측에 두 번째 25mm예요 잡으신 다음에 쭉 덮개아이롱을 활용하시는 거예요 연애인 범개를 잡으시고 재밌죠? 쭉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 피카는 다른 별칭이 없어요 그냥 피카아이롱이에요 롱아이롱 네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빠지는 가량 빼주세요 연애인 덕기에 덮어주신 다음에 자 160도죠? 얘를 옆에 있어요 이렇게 스위치를 딱 꺼주세요 끄끄끄끄러 갔어요 이 상태에서 다려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 덮개아이롱에 있는 이 고온을 이용해서 겉에 있는 모발에 열을 과해서 속에는 어떻게 돼요? 뜸이 되겠죠 그래서 어때요? 너무너무 경험 없이 굉장히 예쁘게 잘 나와요 자 이렇게 해서 벌써 윤기 쫙 올라오죠? 네 백파트는 제가 네 판넬로 나눠서 할 거예요 그래서 백파트의 첫 번째 판넬입니다 자 백파트 첫 번째 판넬 자 22mm예요 온도는 160도로 하고 있어요 자 수분 건조 한번 하시고요 딱 잡으신 다음에 연애인 덕기에 쭉 당겨주세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쭉 당겨주세요 그러면 네 볼륨도 생기고 결도 잡아주고 굉장히 좋아요 우리 연애인 덕계가 피카이 연애인 덕계가 활용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천천히 돌려주세요 자 이렇게 끝이 다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를 이렇게 눌러주세요 그럼 꺼져요 꺼진 상태에서 덕계 아이롱을 덮어주세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속에 있는 머리는 뜸이 들어지는 거고 겉에는 지금 연애인 덕계가 온도가 180도예요 180도로 자 이렇게 다려주면서 탄력 있는 컬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어머 너무너무 예쁘게 나올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다려주니까 어때요? 윤기가 쫙 올라오죠? 네 피카의 장점입니다 피카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내 앞으로 놨다가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번째 판넬입니다 두번째 판넬 백파트의 두번째 판넬도 연애인 덕계 덮어주신 다음에 쭉 당겨주세요 한번 자 이렇게 하면 볼륨감도 생기면서 겨울 정리도 돼요 자 이렇게 하시고요 자 온도는 제가 지금 160도로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하신 거 어떻게 돼요? 톡톡톡 하고 튀어 올라오죠? 천천히 와인딩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끝이 다 들어갔어요 끝이 다 들어가면 자 여기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꺼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 연애인 덕계를 딱 덮어주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팔 아프시면 저처럼 이렇게 또 놓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바퀴 자 아이롱이 꺼진 상태에서 하면 지금 잔열이 남아있는 걸로 인해서 뜸이 들어지는 거고 모발 속에 있는 거는 겉에 있는 연애인 덕계가 겉에 있는 고온으로 또 잡아주니까 어떨까요? 굉장히 탄력있는 컬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잡으시고요 이렇게 쭉 다려주세요 자 곱슬머리에 웨이브가 윤기가 나면서 탄력있게 한다는 거는 우리 피카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내 앞으로 당겼다 놓으세요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판넬이에요 네 번째 판넬은 수분이 건조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폴리 단백질을 도포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싹 하신 다음에 자 25mm 다시 한번 예 열 보견력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자 25mm 다시 한번 쭉 잡으시고 잡으세요 그 다음에 덮개 아이롱 연애인 덮개는 잡고 쭉 당겨주세요 다시 한번 잡으신 다음에 쭉 당겨주세요 다시 한번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아이롱을 딱 붙이세요 그 다음에 네 자 덮었어요 그 다음에 덮어주시고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또 버튼을 네 꺼주세요 그래서 끝듬이 다 들어갔거든요 이 상태에서 연애인 덮개만 이렇게 덮어주시면서 이렇게 굴려주는 거예요 자 다려주시는 거예요 자 잡으신 다음에 쫙 다려주시고 네 또 한번 쫙 다려주시고 네 다시 한번 쭉 다려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돌돌돌 속에 있는 머리는 이제 뜸이 되는 거고 겉에 있는 모발은 연애인 덮개가 꼭 잡아서 열을 고온으로 주면서 어떨까요? 탄력 있는 컬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곱슬이랑 어떻게 해요? 쫙 다르면 윤기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네 이렇게 멋있어요 우리 피카는 자 25mm 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끝났어요 우측에 하나 둘 자 좌측에 하나 둘 백파트에 하나 둘 셋 네 개로 해서 총 여덟 개로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네 하이 프로틴 단백질 샴푸로 샴푸하고 깨끗이 헹구고 나온 상태예요 보시면 22mm하고 25mm로 해서 마무리 했습니다 네 보시면 뿌리 볼륨도 많이 살아있고요 결도 살아있으면서 웨이브가 많이 있어요 네 자 네 또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네 지금 이제 거의 건조가 다 된 거 같아요 네 한번 또 어떤 아름다운 머리가 나왔는지 한번 또 보겠습니다 네 25mm하고 22mm로 제가 지금 와인딩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또 풀어 보겠습니다 네 어때요? 굉장히 예쁘죠? 네 예쁘게 잘 나온 거 같습니다 또 예쁜 사진 찍어서 올릴게요 네 볼륨도 많이 살고 결도 블링블링 해졌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아요 네 저도 네 네 네 먼저 네 네 네 네